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부모의 정보력이라고들 합니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 열풍 이후 이른바 강남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한 입시설명회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학부모들의 정보전 열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사장 뒤편까지 빼곡히 채운 학부모들. 입구에 쌓인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강사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메모하고 사진까지 찍어댑니다. 고3 수험생들의 입시설명회를 연상하게 하는 이 설명회는 한 사설 학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위해 마련한 중고등학교 입시설명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마련하는 대학 입시 전략은 너무 늦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정작 내 아이의 실력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에라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회에서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고1부터 적용되는 문의과 통합에 따른 일반고 선택 기준, 과학고와 영재학교, 자사고 선택 기준, 의대 치대를 대비한 초중 단계의 준비 사항 등입니다. 일산학교에서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학부모들의 궁금함을 속시원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스스로 내준 자리를 각종 정보와 자료로 무장한 사교육이 차지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소위 넘사백이라는 우리 교육계의 한 단면을 실감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